이동 지금 이동자이기를 많이 보고 그리고 2년의 가장 미덕 처음에 봤을 때 지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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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히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. 라는 생각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럴 때, 아, 드디어, 이, 공격 부분을 다 드릴게요. 그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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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준아, 이 순간이 나올 때가 나올 때가 굉장히 분노가 있는데 이 순간을 떠나기 때문에 이 순간의 운모가 어서도 더욱더 넘어졌어요 그래서 비용 걸려고 또 이후로 그리고 이후로 주로 승 봤을 때 가장 또 이 팀콩두 연습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조금 안정된 것이지 또 함께 할 연락이 될 때가 한국대책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흰 형이라는 아이디ad으로 그 자의 생명의 표현을 쓰는 게 우우주안이 될 때가 이제 이 정도의 이유로 이제 이 정도의 표현은 이 정도의 표현대가 될 때가 네, 화이팅!